잘 비춰주세요 다 컸습니다 기도할까요? 좋으신 아버지 이 가정에 강인을 허락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름 그대로 정말 강인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내게 도와주시고 부모에게 기쁨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려드리는 귀한 아들 되시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이 봐도 이렇게 흐뭇한데 하나님 보실 때 정말로 복스러울 줄 믿습니다 평생이 복되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감사함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축복의 박수 하겠습니다